우리 기술 투자 주셨습니다. 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의 비중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장 기준으로 4% 하락하면서 84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락 구간이긴 합니다만 우리 기술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 투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대선 테마로 엮입니다. 미국이요. 우리나라 말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고요.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피격 사건 이후에. 이거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경우죠.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전망이 올라가면서 관련 섹터가 움직였는데 그게 어떤 섹터냐면 가상화폐 방산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이든 대통령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IR 관련해서 친원경 2차전지 아까 우정바이오 이런 것들 5성 첨단 소재 마리아나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바이오 5성 첨단 소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서 사퇴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죠. 기대감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에서. 사퇴하고 다른 새로운 우버가 나온다면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우정바이오랑 아까 5성 첨단 소재가 올랐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죠. 해치 개념입니다. 우정바이오가 앞으로 오르면 얘가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게 갈 거고요. 완전 연동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거 보유하신 시청자님은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한 뉴스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슈가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올라가고요. 바이든 현 대통령 사퇴 관련해서 이슈가 좀 이렇게 최측변으로부터 나온다면 이거 빠지고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차트로 넘어와서 기도적인 부분 보면 세력들은 안 나갔습니다. 음복 나왔지만 지지해주고 있고 세력들은 안 나갔기 때문에 한 7,500원 라인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 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500원 손들 라인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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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